안녕하십니까 조서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신축연세에도 벌써 이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누가 마담보바리를 죽였는가 연휴 동안에 마담보바리 소설을 읽었습니다 플로베리가 1861년을 시대상으로 해가지고 적은 소설입니다. 당시에는 풍속을 위반했다 라고 해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로 출판이 된 소설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많은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마담보바리가요 이렇게 일생을 보면 짧게 살았더라고요 짧게 짧게 살았는데 이게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근데 미모가 참 특출났는가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보기만 하면 뭔가를 연정을 느껴요 그런데 마담보바리 이렇게 삶을 보면 몇 단계가 있더라고요 애가 이제 처녀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초 결혼 초 결혼한 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키우는 그 시절이 있고 이때가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륜의 끝이 자살로 이제 마감이 되거든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제 그 이야기를 적은 글입니다 처녀 시절에는 이렇게 수도원에서 젊은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아주 고급 교육을 받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성적도 좋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풍속 소설인가 소설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이제 백마탄 기사를 바라는 공주 공주 그런 병이 들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멋대로 하게 되는 그 사춘기를 거치면서 수녀원을 이제 결국은 나오게 되죠 아버지 손을 잡고 그래서 수녀원에서 나갈 때 거의 남아있는 어떤 사람도 애석해 하지 않았다 서운해 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자기 기질을 그냥 제멋대로 발휘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엠마죠 이제 처녀 때 시절에 이제 엠마인데 엠마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은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랑이 찾아오고 그게 이제 행복으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제 권태롭고 남편을 보면 너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하려고 마음 자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력을 뭘로 탈피했냐 너무 권태롭고 시골에 있었다 보니까 내 이 미모라든지 이런 교양이라든지 절대 어떤 귀족들 부인한테 내가 밀릴 것이 없는데 이 남편의 존재가 너무 이제 시골의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여기서 고착된다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탈피를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는 항상 금지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제약이 많으니까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통해서 어떤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들은 자유롭게 자기 자신을 변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자는 변화가 좀 어렵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낳은 게 이제 딸이에요 딸이다 보니까 딸인데 유머를 통해서 키우니까 이 딸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착이 없고 애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권태기를 또 어떻게 탈출하느냐 이 불륜으로 이렇게 탈출을 해요 불륜을 하는데 불륜이 제1 불륜남이 있고 내연남이 있고 제2 내연남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로토로라고 여기는 이제 레옹이라는 젊은 사람 청년인데 이 로토로는 호색하녀 바람둥이고 돈이 많은 집안에 더 나가지고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데 이 사람이 상처를 하고 혼자 사는데 여자를 항상 바꿔가면서 살죠 이 사람한테는 여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도 마담보바르를 보면서 첫눈에 보면서 예쁨의 미모에 넘어가가지고 내 여자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목적 의식하에 접근해 가지고 마담보바르의 순진함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토로하고 불륜을 저지르면서 어떤 육체적 쾌감을 느껴요 육체적 쾌락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죠 애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마담보바리가 더 대담해지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고 이렇게 아주 육체적인 정사를 습관적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그런데 나중에는 버림받아요 왜? 호색한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사랑을 나만 사랑해줘 막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니까 발을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용이라는 청년하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내용을 이렇게 리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애기에서 이제 내용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서 이제 사랑을 하려면 호텔을 잡아가지고 1박 2일이든지 이렇게 여러 날을 묶어와야 되다 묶어와야 되니까 돈이 들어요 일단 교통비부터 해가지고 호텔비까지 그리고 또 내용 젊으니까 젊은 청년의 환심이 사랑이 식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가 가까워야 되고 화려함을 가까워야 되고 아름다함을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이러면서 이제 내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대주면서 이제 돈도 꿔주면서 결국 이제 나중에 고려대금을 하는데 육부를 받더라고요 육부이자를 근데 결국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이 마담보바리 뿐만 아니고 마담보바리의 남편의 그 집 재산까지도 점 더 압류를 하게끔 만들어버리죠 아주 목적의식을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돈을 자기는 돈 버는 것이 아주 신성시한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할 정도로 아주 돈을 돈을 추구해서는 돈 앞에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세계욕을 위해서 자기 세계욕을 풀기 위해서는 모든 목적 수단을 다 쓰는 사람이죠 결국은 마담보바리는 돈이 딸려요 돈이 딸려 가지고 파산을 면하고자 삼천프랑을 빌리고자 제1 내연남 제2 내연남을 다 찾아가는데 다 돈 없다고 거절을 당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굴욕감 때문인지 결국은 또 동네에 돈이 있다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은 솔직히 마음으로는 몸을 팔아서까지도 어떻게 돈을 구해보겠다 생각을 했지만 마음이 그렇게 날 정도 남자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못 빌리고 그날 비수를 먹고 자살을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치사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틀을 고생하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마담보바르는 남편을 그렇게 싫어라 했어요 남편을 오히려 너 저주를 했어 저주를 무능력하고 무감각하고 막 이런 거 이런 거를 너무 저주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더 달라졌을 건데 뭔가 다른 사람을 통해가지고 내가 결혼을 다른 사람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더 행복했을 것인데 라는 식으로 황시 마담보바르는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었다 이거죠 행복을 추구를 하는데 아 이게 행복을 추구하면 할수록 이게 고통과 근심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아 그런 생활을 했다 이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처음 다 이게 거짓말 투성이로 자기 자신을 감싸더라 이거죠 거짓말 투성이가 돼가지고 이게 어떤 피로에 의해서 처음에는 했는데 속이려고 남편을 속여야 되잖아 거짓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습관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또 어떤 그게 쾌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담보바르는 입만 열면 이제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속성이 이런 식으로 가구나 라는 거를 그 옛날 폴로벨이 1861년에도 똑같이 표현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고통과 근심이 왜 이렇게 생길까 라고 이제 본인은 항상 그 원인이 왜 이럴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두 다 모두 다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두 다 미소 뒤에는 권태가 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환희 뒤에는 저주가 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쾌락 뒤에는 환멸 이런게 숨어있고 그 다음에 달콤한 키스 이런거 환상 황홀 이것 뒤에는 보다 더 강한 관능이 숨겨져 있더라 모두 다 거짓이더라 이거죠 세상 만사가 모두 다 거짓이더라 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는 죽기 직전에 남편에게는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죠 당신은 좋은 사람이다 딱 이 한 사람한테만 말을 하죠 다른 사람한테는 배신 비열 비열한 행동 이런거로부터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미워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이제 내가 죽으면 이런게 다 없어지니까 나는 이제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 마음을 가졌기 때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자살로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잘 살아요 마담보바리는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이 주변에 동심원을 보면은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내연남이 있잖아요 로돌프가 제1 내연남이고 제2 내연남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메르가 이게 결국은 자살하게끔 재산상으로 이제 파산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고 이거는 완전히 이게 영혼을 이 순정을 사랑을 주고 했던 애기에게 이제 배신감을 주고 막 원망을 주고 이런 걸 굴욕감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로돌프는 그야말로 자기 애욕, 욕구 충족을 위해서 여자를 그 여자의 영혼을 그냥 이렇게 굴욕을 하게끔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내연은 둘이는 그래도 진짜로 이제 바담보바르가 이렇게 그래도 사랑의 느낌을 가졌던 게 청년 내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서는 이제 뭐 커다랗게 뭐가 비열하고 이런 것이 안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내연한테 사랑을 이제 상실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게끔 사치를 하게끔 한 사람이 내용인데 이 사람은 또 자기 자신의 신분을 속여요 자기가 이제 변호사도 아니고 서기도 아닌데 서기 직원에 불과하는데 자기가 마치 돈 많이 버는 파리에서 성공해서 온 사람으로 이렇게 마담보바르를 속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 potentiel 오메 오메라는 사람이 있는데 loyalty 오메은 약재상인데 이 매너가 없어요 매너가 없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항상 누구 잘된 사람 옆에서 얼른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오고 그 사람한테 아참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막 이렇게 가식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항상 대하죠 결국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진짜 재주가 좋아가지고 이제 훈장까지도 받게 돼요 능력이 없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변에 비열하고 교활하고 이런 사람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이기심에 아주 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 남편만큼은 선한 이미지죠 그러니까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이제 괴롭히지 않겠어 라고 하죠 그 생존 동안에는 그렇게 괴롭혔죠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한테 본인은 다 당하면서 이 사람을 더 괴롭힌 거예요 자기가 자기는 당하면서 이 사람을 괴롭힌 거죠 정작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은 사랑은 안 해 주고 배척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계속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담 보바리가 자기의 신경질적이고 변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 줄 사람들은 결국은 다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었죠 비열한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이 전부 다가 거짓말투성이가 돼 버렸다 이 가게들을 그려보면 그때 프랑스 당시에 사람들이 브루주아가 플로베르가 이 브루주아를 다 분노하고 혐오하고 그랬대요 근데 정작 자기들은 브루주아예요 브루주아이면서도 브루주아의 그 행태들을 그렇게 증오를 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직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돈 되는 직업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는 사교계에 나가서 인맥을 쌓고 애교해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돈 돈 돈 돈 돈이죠 사교계에 나가려면 이게 사치를 많이 해야 되니까 돈이죠 그러니까 다 돈 돈 돈 돈이 결국은 브루주아다 이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귀족이 아니고 브루주아 계급이라는 게 결국은 돈으로 이렇게 성장한 계급들을 말을 하죠 그래서 플로베르가 이 브루주아의 진면목들을 이렇게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소를 당할 만하죠 실제로 마담보바리의 남편은 샤를이죠 샤를의 부하고 어머니만 보더라도 부는 어머니의 지참금 때문에 결혼을 한 거예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남편의 아버지의 미모의 미남의 얼굴에 반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주 방탕하게 놀아요 방탕하게 노니까 애기롭다 애정이 다 식어버리고 애정이 다 식어버리니까 이 결핍을 누구한테 갔냐 자식한테 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래가지고 애착을 해요 애착을 하다 보니까 애기는 이제 마마보이로 큽니다 마마보이로 크는데 어느 정도 의사까지 만들죠 시골의사지만 근데 결국은 이제 처까지도 자기가 만들어줘요 근데 이게 이제 전처가 됐죠 여기는 이제 후처가 되고 돈이 있다 이거죠 돈이 있으니까 45세의 과부다 이거입니다 과부여도 아 이게 돈이 있으니까 서로가 맺어줘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프랑스 사회가 돈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모든 인간관계가 이런 게 흠이 아니더라 이거죠 흠이 아니더라 그리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와가지고 한창 크게 싸워요 결국 보니까 뭔가 재산이 많은 줄 알았는데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별별이 없다 그래서 싸우고 나서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일주일 만에 죽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결혼관계가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을 이제 만나죠 엠마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마담보바리 이제 엠마하고 결혼을 하죠 엠마하고 결혼하는데 이쪽에 엠마의 아버지가 이제 루어 영감인데 지참금을 안 줘도 되겠구나 그리고 엠마는 자기 집에서 너무 똑똑해 가지고 여기 농사짓기에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치하는 음에서 딸이니까 소용없다 해가지고 처치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남편이 이게 샤르률이 워낙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이참에 넘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을 시키죠 아까 마담보바리가 이제 결혼을 이 사람하고도 결혼을 한 이유가 결혼을 하면 어떤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가 행복한 줄 알고 어떤 환상 공상을 꾸게 되면서 이제 결혼했는데 이게 이제 이 결혼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끝없이 가려하게끔 하고 갈증나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살로 가게 되는 파멸의 원인을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실상 이 자살이라는 결과는 이 마담보바리의 천연 시절부터 나오게 된 거죠 이때 이제 자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다 보니까 순영원에서 이제 나가고 나가더라도 어느 누구가 이제 서운해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제멋도록 지냈던 그게 원인이 돼서 결국은 자살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질적이고 막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잘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정신병적인 정신발작 신경발작 막 이런 게 이제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욱하는 성질이 강했다 이거죠 그리고 뭐든지 이 마담보바리는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타입이 아니고 그냥 딱 행동으로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있다 보니까 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다가 사람을 찾다가 결국은 사람으로서 이제 쇼크를 받고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욕이라든지 이 재물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자식에 대한 애착 이런 게 전다가 질기고 강한 굴레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내기가 힘들어요 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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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버리기가 힘들고 그만큼 어렵다 인생 살면서 이게 버리면은 이게 깨닫는다 이거죠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결국은 이게 이 굴레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본인은 굴레에서 이 탐욕에 욕망에 화채면서 욕망에 화채는데 사람들이 젊다가 본인은 어떤 생각은 누군가를 위한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꽉 위한다 정의 찾고 미덕 찾고 하면서 자기가 봉사한다 막 이런 식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상 속에서 사는 거를 현실을 무시하고 공상 속에서 사는 거를 버바리즘이라고 한대요 제가 볼 때는 현대판 버바리즘 뭐 이런 거죠 본인이 욕망에 완전히 화채면서도 항상 좋은 말을 한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항상 거짓말을 한다 이거죠 거짓말을 해도 그게 본인이 절대 그 양심에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이거죠 그게 이제 어떤 쾌감으로 화채가 돼버린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항상 권력을 찾고 권력을 차지하고 정치를 하고 관직에 나와 가지고 공무원은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이야 원래가 그런 사람들이다 장사치다 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군들이 너무 많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보고 정치꾼 장사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바로 이런 블루베리가 말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말을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굴레가 감옥이 되면은 결국은 이게 남을 남을 해치고 자신까지도 해친다 라고 이렇게 이미 옛날에 선인들이 선인들이 이미 말을 해 놨어요 이렇게 남을 해치고 자신을 해친다 마담 보바를 보면은 이게 딱 맞아떨어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아 참 어렵다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올해 저도 얼마나 더 많은 거짓말을 또 하면서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보면은 캄캄합니다 저도 이거를 벗어난다 벗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위선 위선은 없어요 위선은 떨지 말아야 된다 위선을 머릿속의 관념으로 내가 누구를 위한다 위한다 최소한 그런 거는 하질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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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it